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일단 외곽을 돌고 있는 홍서우두머리 중앙을 선접하는 듯한 종국이 위치 1분. 자, 이제 2분을 넘었습니다. 불치기하며 들어가는 우두머리. 2라운드에 한 번 승리 기록을 갖고 있는 홍서우두머리. 작년 9월 기량금 들거쳐 프로로 빈부됐습니다. 불치기 날카롭게 들어간 우두머리. 밀어붙이는 종국. 자, 왼쪽 불로 지그시 누르면서 상체의 체중에 고개를 두고 있는 종국. 밀고 들어오는 우두머리의 반격입니다. 자세히 낮추는 우두머리. 1라운드 3분 지납니다. 힘에서는 양측 모두 우열을 가리기 힘든 백중세. 기술로, 실력으로 승부를 걸어봐야 되는 기록기. 정면으로 밀치기 자세입니다. 자, 밀켜치기. 다시 들어가 종국. 자세히 낮추는 종국. 자세를 잘 낮추고 있는 홍서우두머리. 왼쪽 불거리 청소 종국입니다. 각도상 우두머리 불가하기에 제법 올리지 않는 1라운드 1분 정도 남아있는 상황. 정면으로 밀치기 자세. 머리를 댑니다는 시작하는 우두머리. 우두머리도 쉽게 물러설 이상 없습니다. 다시 힘을 모으고 있는 양측 선수들. 머리를 댑니다. 자. 어느쪽이 먼저 움직일지 들어가는 우두머리. 1라운드 경기 시간 돌만 남지 않았습니다. 꿀치기 입어들만은 종국. 3라운드 가자. 다시 머리를 댑니다. 자, 잠시도 눈을 뗄 수 없는 상황. 상대 눈치를 살피는 듯한 양측 선수들. 다시 들어가는 우두머리. 5분 9. 1초 2라운드로 진입됐습니다. 5분 10. 자, 앞벌에 구멍이를 하고 있는 홍서 우두머리. 5분 9. 1초 2라운드. 5분 10. 3분 10. 4분 10. 5분 10. 5분 10. 5분 10. 5분 10. 5분 10. 5분 10. 윰분빛개치기. 최초전구. 어허어 싸우는게 딱 엔지같아 그니까 천렁천렁천렁 지금까지 붕불빙글 자 밀어붙이는 종국 왼풀 비켜치면서 중앙을 내주지 않는 청소 종국의 모습 자 오른풀 비켜치기 종국이 약간 여유있는 모습입니다 밀고 들어오는 우두머리 잘한다 자 대시반식의 방향으로 돌고있는 우두머리 많이 움직이면 좋지 않습니다 자세를 잘 낮추고있는 소우두머리 우두머리가 머리를 자주 떼는 모습 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자 누구도 개입할 수 없는 그들만 약한 승부 옆으로 방향을 이따 돌리는 우두머리입니다 7군을 넘어섭니다 다 됐다 종국이한테 안되네 응 아데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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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전 기선 싸움까지 이어가는 듯한 우두머리와 종국의 격기 오늘의 마지막 격기입니다 자 12경리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믿고 들어가는 2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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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 8분 0 6초 경과 상대를 확실히 제압하는 돌려세우는 결정타가 필요해 보이는 순간입니다 잔기술을 계속 표현하고 있는 엠진성수들 자 180도 정도 돌면서 다시 안정된 위치로 들어온 우두머리 밀어붙이는 종국 2라운드 1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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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치기기도 하는 홍서우두머리 1라운드 1라운드 9분을 넘어섭니다 정면으로 밀치기 자세 1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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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discord 5라운드 에 call 5라운드 지게 방향 반지게 방향으로 돌면서 굴실탐 탐 탐 공격의 기회를 엿보는 듯한 홍서우두머리 백전도장 참소 종국일달 여유있게 경기를 풀어갑니다 1라운드 경위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위로 붙이는 종국 공격과 방패형으로 큰 볼을 잘 활용하는 청소종국 10분공의 초 3라운드로 제공되었습니다 자 드럼 입치기 강력하게 들어가 보는 우두머리 종국의 등치기 큰 기술을 한 번 시도해 본 홍소우두머리 다시 정면으로 밀치기 자세 자신감을 얻는 듯한 홍소우두머리입니다 양측 모두 자신감있는 눈빛 31메타 원형 경기자 정중앙에 대등하게 놓여있는 양측성수들 다음 장전이라도 구상하듯 머리를 대면서 구레빼기를 간간히 하고 있는 홍소우두머리입니다 자 옆으로 슬쩍 빠지는 홍소우두머리의 모습 어떤 결과가 나올지 왼불빛 깨치기 왼불빛 깨치기 들어간 종국 다시 거리를 둔 상황 선대공격 들어간 우두머리 자 한걸음 물러나는 구두머리 옆으로 빠집니다 홍소우두머리 11분 50초 지납니다 형이는 3라운드 초반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있는 우두머리 뒤를 지금 많이 움직이는 쪽은 홍소우두머리 좀 더 안정된 모습 여유가 느껴지는 청소종국입니다 경기결과는 구두무두 장남에 섰는 상황 방향을ока 방향을 발견 방향을 발견 자 머리를 잠시 댑니다 최근 5경기 청소종국 1승 4패 50%의 승률 오늘 71번째 출전입니다 13분 10초 경과 3은 대중 170km, wahoo, 멋있어 네 백전노장 특유의 노련함과 여유를 놓이면서 갈록의 한판승 총소종국의 한판승으로 격의 선수였습니다 정확한 결과 잠시 후 전광판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스페 확장전까지 공권을 구미거나 꺼리지 마시기 바랍니다.